안녕하세요. 큐큐니언입니다. 오늘은 바벨 운동과 덤벨 운동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동일한 동작을 하더라도 바벨로 하느냐 덤벨로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달라집니다.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제가 오늘 안정성과 근비대 그리고 가동범위, 특수성 네 가지 측면에서 알려드릴게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첫 번째는 안정성 측면에서 알려드릴 건데요. 벤치플레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. 덤벨로 벤치플레스를 할 경우에는 각각의 팔 힘으로 덤벨을 잡기 때문에 좌우의 힘이 다르다 보면 밸런스가 무너져서 안정성이 떨어져요. 그의 반면 바벨로 운동할 경우에는 긴 발을 양쪽 손으로 동시에 잡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왼쪽에 힘이 없다고 하면 오른팔의 힘으로 좀 더 같이 보조하면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근비대 측면에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. 근비대란 근섬유의 크기 증가를 이야기하는데요.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근육의 크기가 커지는데 그러한 과정을 위해 점증적인 과부하가 필요합니다. 네, 즉 점점 더 높은 무게를 들어야 한다는 말인데요. 이 경우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바벨이 덤벨보다 적절한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는 제가 바벨 운동이 덤벨 운동보다 좋다고만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덤벨 운동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동 범위와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세 번째는 가동 범위 측면에서 차이점을 알려드릴 거예요. 네, 이해하기 쉽게 가동 범위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. 네, 먼저 바벨로 벤치플레스하는 모습인데요. 바벨을 가슴 쪽으로 내릴 때 바가 가슴에 걸리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. 그리고 덤벨의 경우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바벨보다 깊은 가동 범위로 가슴과 어깨의 유연성을 키우면서 운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운동 초보자분들은 덤벨 운동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깊게 느끼면서 운동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, 마지막 네 번째는 특수성 측면에서 알려드릴 건데요. 네, 덤벨 운동은 편측 운동이어서 양쪽 좌우에 균형 있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네, 반면에 바벨 운동만 하게 될 경우에는 강한 쪽에만 힘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. 네, 예를 들어 스미스 머신으로 가슴 운동을 하면 양쪽 손은 다 잡고 있지만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왼쪽 팔은 덜 쓰게 되고 힘이 좋은 오른쪽 팔에만 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그에 비해서 덤벨 운동이 양쪽 손의 자유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근육을 세분화하여 자극할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오늘은 바벨 운동과 덤벨 운동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운동 목적에 맞춰서 이 두 가지 덤벨과 바벨을 적절히 활용해서 운동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키크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